김정은 기쁨조 이야기 이거 지금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꽤 많은 그런 방송에서 박연미죠? 박연미. 박연미. 박연미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김정은을 위해서 매년 수천여가 25명씩이나 선발된다. 북한에서. 그래서 탈북자들이 직접 기쁨조를 봤다. 혹은 기쁨조가 운영되고 있다는 걸 증언했다. 이러면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북한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진짜 사실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 보고 또 특히 역시 북한은 안 돼. 그리고 또 어르신들 우리 장인께서도 이거 사실이라고 철덕같이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지는 보셨어요? 하여튼 제가 취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여기서 실제로 2015년인가 14년에 탈북한. 2014년도에 북한 인민군 장교로 두만강 초소의 책임자로 일을 했었던 홍강철이라고 하는 탈북민입니다. 이분에게 저희가 한번 직접 물어보자. 도대체 며칠 전에 지난주에 박연미라고 하는 사람이 뜬금없이 또 한... 그런데 이게 한 20년 됐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북한에는 여자들이 김일성, 김정일 또 이번에 3대에 이은 손자 김정은까지 이들을 위한 기쁨조라고 하는 걸 운영한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회사에서 성적인 어떤 문제 발언을 한 경우에 야, 네가 기쁨조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게 희화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말들이 사실은 탈북해서 온 탈북민들을 굉장히 안 좋은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북하고 우리가 전쟁을 정말로 하면 북이 정말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북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텔레비전으로 방송도 보고 다양한 형태로 오히려 접촉을 해서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북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얘기, 거짓말 이런 얘기들로 알고 있어서 북에 대해서 이 상태로 전쟁하면 오히려 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검증해보자. 도대체 이게 진짠지, 가짠지. 이 박연미라고 하는 사람은 유니세프인가요? UN에서 연설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13살에 탈북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참상을 알리고 그래서 인권의 수호자가 됐다. 이러면서 추앙받는 사람이죠. 네. 여보세요. 홍강찬 선생님이시죠? 네. 바쁜 시간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전화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바로 전화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진행하시는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박연미라는 사람의 주장이 갑자기 또 온 종편을 뒤덮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보수 언론들에서도 인용 보도를 해가지고 이 기쁨조라고 하는 게 갑자기 또 검색 순위에 올라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좀 몇 년도까지 북에 계셨고 언제 오셔서 여기 어떤 일을 저기 거기 북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참고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저 73년생이고요. 2013년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있을 때는 배울만한 건 교육은 다 받았죠. 제가 남한의 육사하고 비슷한 이런 기관인 강건송학군간학교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국경경비대에서 소재장으로 근무하다가 한북도달학교도 나왔고요. 제대된 후에. 그리고 노동 지도원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으로 오게 됐죠. 그러면은. 현재는 뭐 한국에 와서 뭐 동일교육 강연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저도 그 유튜브 방송을 알고 있는데요. 그 제목이 참 독특하더라고요. 네. 정북 방송입니다. 정북이 아니고요. 정북 방송. 무슨 뜻이죠? 네. 바른 북을 알린다는. 북을 올바로 알린다는 뜻입니다. 네. 정북 방송. 자. 방송을 통해서 북을 제대로 알리고 계신데 일단 먼저 결론부터 먼저 알고 차근차근 왜 이런 거짓말들이 돌아다니는지를 알고 싶은데 기쁨조 실존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떻게 확신하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북한에서 40년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 974 군부대라고 해서 친위대에 복무하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복마다 제 친구들도 7명씩이나 되거든요. 그 친구들은 가장 채척근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입니다. 저택에서. 김정일의 저택. 네. 김정일 저택이죠. 저택 안에서 근무하던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저기 함흥 쪽에서 근무하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번 그 마전에 이렇게 남한으로 말하면 별장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특각이라고 그런 데서 근무하던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서 다 들었죠. 저도. 그리고 저도 뭐 북쪽 다른 건 다음 남한은 잘 몰라도 북쪽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평양이나 이런 쪽에서 근무하신 적도 있으세요? 네. 제 군단학교를 평양에서 다녔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양은 북한 내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 갑니다. 가긴 갑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평양이라는 것은 실제로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과 밀접하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평양에 구경은 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구경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지방 사람들도 일 잘하고 그리고 또 어쨌든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남한처럼 스카우트 하는 것처럼 지방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평양 방지 공장이라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는 노천애들이 많습니다. 그래. 그 방지 공장 차례들한테 장가 드는 남자는 지방에서도 올라가게 되죠. 지금 결론적으로 저희가 길게 방송을 좀 여쭤볼 수는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 없다라고 단언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박연미라고 하는 사람이 알려지기에는 13살 때 탈북을 한 걸로 본인이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이 이 기쁨조에 대한 실태를 정말 알 수 있는 상황입니까? 모르죠. 이렇게 그 어린애가 그것도 양강도해산이라는 이런 지방소도지에서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양강도해산은 국경이거든요. 그렇죠. 그 실지 말해 그렇지 않습니까? 평양에서 사는 사람들도 김정일 위원장의 차가 어떤 차인지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새벽에 나갔다가 밤중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에서 살던 조그마한 천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내밀한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 대한 정보 그거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탈북민들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거짓말을 만들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연미처럼.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탈북민들은 다 손가락질하면 욕을 나죠. 그리고 박연미가 올 때 함께 온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는 박연미가 지금과 같은 사람이 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태국을 거쳐서 오면서 그 친구들한테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들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이 와서는 박연미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방송에 나와서 저 박연미 말이 거짓말이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남한 사이가. 아니 실제로 이만감 이런데 왜 홍강철 씨 같은 사람은 못 나오는 거예요? 저를 몇 번 섭외가 들어왔었죠. 저도.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건 그랬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하면 나가겠다. 그랬었죠. 편집해가지고 조작하니까. 제가 사실 이 얘기한다고 한들 무슨 다 조작할 거 아닙니까? 거기 저 출연자들을 태용호가 알선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는 그렇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친구들 이만감이나 종편이랑 이런데 나가서 헛소리 치는 그런 탈북자들을 너 저건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하냐. 이렇게 관계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그 공격한 사람한테 불리게 차려지거든요. 너는 종북이다. 너는 탈북자인데 왜 우리 같은 탈북자를 욕하냐. 그리고 너는 탈북자면서 왜 우리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냐. 너는 종북이다. 너는 간첩이다. 빨갱이다. 이렇게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 홍강철 씨가 간첩으로 몰려와서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냈었죠. 그러니까 진짜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면 간첩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도 지금 현재도 그렇죠. 제가 이미 전에는 대북전단 살포 반대하고 제가 박상하기 막 가고 했거든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저 새끼는 탈북자면서 탈북자로 간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하는데 그게 필요한 거 아니냐. 북한 정부가 넘을기 위해서. 그런데 너는 그걸 못하게 하니까 너는 간첩이 맞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런 박연미 씨 같은 사람들이 이런 기쁨조 운운하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한 20여 년 전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같은 동포인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저는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으면서도 불만도 갖지 못하고 항변도 못하는 2등 국민. 뭐 이러한 이미지 그리고 함부로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저급한 잘못된 발상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탈북민들은 이런 사람들의 이런 주장을 할 때마다 느낌이 정말 남다를 것 같아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대부분의 탈북민들 이거 이만감이나 그리고 이렇게 그 구구 쪽에 붙어서 북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이 절대 다수의 탈북민들은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북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이야기하게 되면 방송도 안 치러줍니다. 그렇죠. 공영방송도요. 그러니까 이 고수처에서 이런 얘기 처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25만 유튜브 방송인 이 고수처에서 기쁨조의 실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처음이었죠? 네. 그렇죠. 네. 이거 있지 않습니까? 박연미 기사를 봤거든요. 보면 그렇습니다. 그 뭘 기쁨조로 뽑아가지고 성노래계로 삼다가 그다음에 경호원들한테 시집 보낸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경호원들은 바보입니까? 진짜? 말은?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이런 경우들이 있던데 우리 조선민족은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네. 우리 조선의 남자들은 그렇습니까? 네. 남이 품는 거 야 니 가재라 하면 가집니까? 말도 안 되는지. 그리고 또 북한은 성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보수적이죠. 그래서 거기서 성범죄는 굉장히 극렬한 중대 범죄로 처벌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 박연민에도 북한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뭐 아버지 엄마가 이혼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떠냐면 우리 남한 사회에서는 남한 사회는 이렇게 개별화된 사회고 국도로 진짜 우리 집만 아는 거 아닙니까?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으면 일어나고 상관 안 하는 그런 문화고요. 네. 그런데 그리고 또 자유롭게 왔다 갔다 아무 데나 가서 살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쪽은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북쪽은 몇십 년 동안은 한 곳에서 계속 삽니다. 정주의식이 있어서? 네? 정주의식이 있어서 살던 데서 계속 살려고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한 곳에서 내가 직장도 한 직장에서 30년씩 일하고 이러거든요. 저의 어머니도 한 직장에서만 35년을 일했습니다. 대체로 그렇다면 북한 사람들은. 그리고 북한에서 이렇게 간부 사업을 할 때도 이력서에 직장을 옮긴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옳게 안 봅니다. 철세라고 말하거든요. 철세.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한 직업에서 만족을 못하고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렇게 오랫동안 한 곳에서 살다 보면 어느 동네, 우리 동네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 압니다. 그렇죠. 그 집에서 친척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고.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서 바람을 피우게 되면 그리고 또 가정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면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죠. 우리 예전에 그런 문화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을에서 쫓겨나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퇴출되는 거죠. 법적으로도 어떠냐면 지금은 구조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형급에도 바람 피우면 노동교화소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교도소죠? 네. 교도소. 한 3년씩. 3년씩이나? 네. 그게 간통죄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바람 뼀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통죄라고는 안 했던 것 같고. 우리 개념으로는.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지 처벌받는 건가요? 그게? 사회의 도둑질서 문란인가? 어쨌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도자들은 기쁨조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북한의 지도자들을 이중인격자나 인격 모독자로 폄하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잘못된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걸러낼 수 있을까요? 생각하실 때 우리 홍강철 씨의 그런 대안.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는 무비판적으로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특히 유튜브 같은 데는 지금 끔찍할 정도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북한도 사람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윤리적 의식이 강한 나라입니다. 북한은. 그래서 유교 국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윤리적인 의식이, 유교적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사회인 겁니다. 우리 남한도 비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누구나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남한과 똑같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민족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남한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남한에서 손가락질 받는 일은 남한에서 또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은. 그런 일은 북한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걸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 한번 저희가 모실게요. 그래서 직접 여기 오셔서 한번 방송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강철 선생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집에서 ividade